김치 라면 김치 라면인가? 김치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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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제가 먹을게요. 네, 제가 먹을게요. 이거 괜찮아요. 라비올리도 안지. 쪼끔이랑 올리브를 넣은 물에 물엿장에 주워 보여준 다음에 라비올리도 넣어주세요.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으악. 붙었다. 으휴, 이거. 그리고. 2분에서 3분 정도. 익혀주고. 라비올리도 앞길을 기다리는 거는 소스를 소스에 들어가요. 토마토랑 버섯을 썰어주겠습니다. 대박, 이런 거거든요. 토마토랑 버섯을 넣어주세요. 토마토 가질 케이스가 없어서 요거를 썰다기 때문에 그냥 여기가 조금만 참고를 해보는 거야. 오, 라비올리가 떠올랐다. 처음에 넣을 때는 가라앉아 있는데 이렇게 떠오르면 다 익은 거래요. 근데 진짜 웃긴다. 어? 나는 진짜 들은 게 조금 더 밀릴 것 같은데? 응. 조금 더 끓여야 되네. 조금 더 끓여야 되네. 우와. 이렇게 붙었다. 근데 내가 간을 안 보고 해가지고 조금... 뭐야? 아,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였구나. 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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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한 15분만에 이걸 다 준비한 듯한 느낌? 자, 이제 안주가 준비되었으니 얼그레이 하이볼 만들어보겠습니다. 아, 꽤나 무서웠다. 그냥 어차피 다 쓱 까서 먹을 건데. 저거 제조 시럽을 먼저 쓸 거지? 뭐.. 뭐라고? 티를 먼저 넣을 거지? 티를 먼저 넣을 거지? 응.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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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위스키 향밖에 안나고요 보통 일반적인 거에 비해서 얘가 좀 적게 들어가는 거 같아 얼그레이 맛이 전혀 안나 아니야 근데 레몬이 들어가서 괜찮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